안녕하세요. 찬드라 여행 채널입니다. 이번 영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있는 동매산 둘레길을 걸어본 영상입니다. 전 구간이 숲길이고 굴곡이 심하지 않은 부담 없이 걷기 좋은 길입니다. 우리는 도시철도 동매역에서 출발하여 약 900m 정도 떨어진 사하구 뷰엘 아파트 입구까지 걸어갔습니다. 그리고 뷰엘 아파트 뒤편에서 숲길로 진입하여 둘레길을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한 바퀴 돌았는데 숲길만 약 4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. 서하구 뷰엘 아파트 입구에 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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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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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